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분명하게 말해주지 못한 궁극의 의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대에 살고 있으며 내일은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이 대우주는 어떻게 둥글어가며 미래 문명의 진면목은 도대체 무엇인가? 안경전 심산도 중도사님이 전하는 우주의 일련과 퇴웨주 소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주 시간의 빈,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 9000년 동방수익문화에 정수를 전한다. 인간영상과 지혜를 일깨웠던 우주음악의 빈. 천지조화의 노래 태울조 수행법을 전수한다. 그 시원의 소리와 영원한 광명을 깨워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금방대안의 9000년 영성문화의 열매 우주음악 퇴웨주 수행전수.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도시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하는 우주음악 퇴웨주 수행전수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